더블 드래곤의 대활약! 이 보석을 꼭 가져가야 한다! 아빠, 다행이에요. 야, 찾았다! 찾았다! 안돼! 그거 이리 내놓아! 아빠! 오, 맙소사! 식욕이 아주 엄청난 녀석인가 본데? 장난이 아니군! 안 말리고 그냥 두면 건물 전체를 다 삼켜버리고도 남겠어! 페트라의 역사가 바뀐 원인을 이제야 알 것 같다. 바로 저 괴물 때문이었어! 식사 중에 방해해서 미안한데, 너한테 부린 물건이 있어서 말이야! whether or not 원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지! algo.. 조심해! 나이 짐이라니... 레토, 렌? 이 괴물을 여기 잡아 둬. 우린 친구들을 데려올게. 내 앞에서 슈퍼스톤을 가로채는 꼴을 태냥 보고 있을 걸까? 참! 좋아! 그럼! 먼저 스톤을 뱉게하면 이기는 거야? 히앗! 지크나이트! 넌 정말 최고야! 어때? 좀 괜찮아? 덕분에 훨씬 나아졌다. 바퍼메트는 위험한 녀석이다. 너무 예뻤어. 그래도 스톤을 뺏기지 않으려면 무슨 수돈 써야 돼! 거의 쉽지! 그냥 이 공부한테 맡기라고! 잠깐만! 바퍼메트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냥 들어갈 순 없어. 녀석과 마술 작전이 필요해. 그게 최선이다. 나도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이대로는 승산이 없을 게 뻔하다. 하지만 친구들이 저 안에 있잖아! 꿈을 댈 데가 아냐! 그냥 이대로 둘 순 없다고! 강산아 기다려! 나도 같이 가! 나만 급한 게 아니군. 모두 잘 들어! 강산 말이 맞아. 상대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우린 일단 하나로 뭉쳐야 한다. 같이 가자! 강산아! 강산아! 아르마! 우와! 강산아! 찾아서 다행이야! 큰일 날 뻔했다고! 아르마! 레토랑 렌은 어딨어? 슬라임 괴물을 상대하고 있어. 콩고! 모두 데리고 피해줘! 티라누스, 듀크나이트! 우린 레토와 렌한테 가자! 알았다. 이 신전이 다 무너져버리기 전에 레토랑 렌을 찾아야 할 텐데! 이 신전이 다 무너져버리기 전에 레토랑 렌을 찾아야 할 텐데! 슬라임 세가리! 잡다의 괴물한테 4시간을 낭비하다니! 가자, 파리왕! 알겠습니다, 파워포멘트님!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슈퍼스톤을 내놔! 파차는 놈들이 아주 숭가시게 하는군! 크흡! 휴어악! 으아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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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바이언 플라스틱! 너희구나! 이렇게 보니까 더 강릉은 거야? 파프메트! 아직 안 끝났어! 그럼 한 번 더 이겨주지! 그로더워치 액티베이트! 피라누스 닌자랩터 슈크나이트! 슈퍼리온 변신! 자, 모두 잘 들어! 파프메트는 강하지만 싸울 때는 혼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에게 맡겨! 뭐야, 나는 이젠 거야? 이렇게 재미있는데 조금 더 즐겨서 나쁠 거 없지! 이것도 재미있을까? 블립센스를 나갑니다! 보고 계시니... 으음! 프라잇! 피치 심판, 올리스피어! 마그마 슬래쉬! 모그마 슬래쉬! 역시 대단해! 조심하십시오, 파퍼멘트님! 간지럽히는 걸로 되겠어! 단단히 각오해라! 자, 재밌는 걸 보여주기! 슈퍼스토리 소자! 마스터 오메가닌 위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긴 후에 나 큰소리 치지 그래! 여기 제대로 덤벼봐! 그래, 슬슬 지루해지는데! 재밌게 좀 해보라고! 이 정도면 니놈들한테 충분할 거다! 전도 스매샷! 슈퍼스토리 소자! 더블 드래곤! 강산! 네 말이 맞아! 우린 한 팀이니까 적이 강하다면 하나가 돼서 맞서야 한다! 난 이번에도 또 이길 것이다! 감당할 준비가 됐는가? 잠깐만! 지금 우리들의 에너지가 강하게 치솟고 있다! 크로노워치 액티베이트! 전설의 마검사 더블 드래곤! 슈퍼리온 합체! 츄어! 히아! 하악! 흐어악! 아니, 갑자기 어디서 이런 힘이! 흐아악! 흐어악! 도움말고, 도움말고! 바퍼메트니 피하셔야 합니다. 슈퍼스턴도 있는데, 그냥 가시시오! 더블드래곤 다시 만나자. 참, 잘도 도망친다니까. 결국 해냈구나. 너희가 우리 도시를 또 구했어. 고마워. 이번엔 더블드래곤이 바퍼메트를 물리쳤지만, 분명히 다시 돌아올테니 확실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오메가는 얼마나 강할지 상상이 안 가는군.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싸우면 오메가도 놀랄 테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강산. 꼭 그래야 할 텐데.